와 진짜... 뭐 안 먹었지 모르니, 배 안 먹어. 먹었어요. 네? 막내가 돼서 술자리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었어요. 뭐해? 먹었어요. 안 먹었지, 뭘. 막내가 돼서 애교형을 밥을 찾아 먹어야지. 과일도 있고, 과일도 많아. 밥 먹었어요. 과일도 먹어. 아니. 알았어. 웃음. 우동 먹었다고요. 뭐? 우동. 우동? 네. 아니요. 오늘, 지금 먹었어요. 다시 나와서 먹어. 동생 살피라고. 동생 살피라고. 네. 어느라야? 동생 살피라고. 응. nokia. 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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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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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fgab 안녕. or didn't even get to see the view and these guys are... don't care this ones been grumpy at me all day not bad it's like a solid 7 out of 10 for the macro? no here this place why don't you get your hair done? 영원님의 추천을 고마워 영원님의 추천을 고마워 오늘 영원이 때문에 맛있게 먹고 디저트도 너무 좋은 커피샵 소개해줬어 땡큐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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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잘 먹고 밥 먹기 싫어도 꼬박꼬박 먹고 그래야지 염증이 빨리 가라앉지. 밥은 숙먹는데 먹기 싫어서 조금 쉬고. 정립이 가는 것도 못 먹었구나. 그전엔 나오지 엄마. 야, 며칠이 새가 가는데 그전에 나와. 오늘이 토요일인데 다음 주 토요일날 가. 걱정하지 마, 엄마. 옛날에도 일주일 아니면 5일 그렇게 퇴원했으니까. 엄마가 목요일날 입원을 했으니까 이제 며칠밖에 안 됐어. 2, 3일만 더 있으면 엄마 퇴원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밥 꼬박꼬박 먹어. 또 전화해. 엄마 아익 엄마 엄마